추리문이 닫힌다 고기는 열차 운행 중 운행이 급정차할 수 있으며, 객실 내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. 고기는 열차 운행 중 운행이 급정차할 수 있으니, 객실 내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. 도착했습니다. 군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폭포갈비로 가실 분은 운영역 1번 중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승강장과 2차 사이가 넓습니다. 느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출입문이 닫습니다. 메시지 겨울의 물소를 날광고 우유로 나가기 시작hak 소 Stac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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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